네, 다음에는 우리 민혁, 또 전국을 이래 많이 다니면서 좋은 노래를 많이 하시는 우리 민혁, 우리 가라 한번 들어봅시다. 지현주 선생님과 그 문화생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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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주 선생님과 그 문화생ossen 나의 꼬리야 너희야 꼬리야 띠여 꼬리야 띠여 넌 밤안경 넌 후유한 질 꼬리야 띠여 우울 띠여 넌 물결수 꼬리야 띠여 꼬리야 띠여 꼬리야 띠여 꼬리야 띠여 아니! 오양 Calvin 오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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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bild하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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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역시 복갑하고 있군요. 잘하시죠? 박수 한 번 더 주세요.